안녕하세요. 와돈역사TV입니다. 의인왕후는 선조의 정비로 1569년 선조인연에 가래를 치르고 궁에 이끌하게 됩니다. 선조가 제14대 궁왕으로 등극하면서 중전으로 낙점되었지만 인순대비가 명조의 상이 끝난 후 가래를 치르기를 원해 명종의 상을 마친 선조인연에야 정식으로 중전이 되었습니다. 의인왕후는 외모도 매우 출중했으며 성격도 유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인왕후는 선조가 수많은 후궁에게서 자식을 얻을 때 자신만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스스로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조는 의인왕후와 정식 홀례를 치르기 전에 이미 소주방 나인인 김씨를 총회하였습니다. 인순대비가 홀례를 치르기 전까지는 선조에게 후궁을 둘 수 없게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빈 김씨는 아들을 낳자마자 비누의 첩지를 받게 됩니다. 공빈은 임해군과 광해군을 낳은 생모이며 광해군을 훗날 조선 15대 임금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인빈 김씨는 공빈 김씨가 죽은 후 선조가 가장 총회했던 후궁으로 신성군의 생모입니다. 선조는 임진왜란에 발발했을 당시 인빈 김씨와 신성군과 함께 몽진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중전인 의인왕후는 선조가 아닌 세자 광해군과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선조는 인빈 김씨와 신성군을 챙길 뿐 한나라의 국모인 의인왕후는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의인왕후는 공빈 김씨가 광해군을 낳은 지 2년 만에 죽게 되자 어린 광해군과 임해군을 신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원래 성격이 온화하고 인자했던 의인왕후는 태어난 지 2년 만에 생모를 잃은 광해군이 애처로워 유독 정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에 광해군 역시 의인왕후를 어머니처럼 따르며 자랐다고 합니다. 선조가 제자를 정식으로 책봉하진 않았지만 세자로 광해군이 될 것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조는 적정자가 없는 상황에서 점점 자신이 가장 총회하는 인빈 김씨의 아들 신성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당시 안목적으로 광해군이 세자가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신성군을 세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다 정빈 의인왕후가 임해군과 광해군을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보살피고 있어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선조는 몽진을 갈 위기에 처하게 되자 광해군을 세자로 봉하게 됩니다. 전쟁이 한참인 시점에서 세자란 전쟁의 방표명의가 될 수밖에 없는 위치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선조는 자신이 아끼던 신성군을 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첫째인 임해군은 세자로 명하기에 적당하지 않았고 둘째인 광해군을 세자로 급하게 명하게 됩니다. 이때 의인왕후는 광해군을 자신의 양아들로 직접 입적하게 되고 피난길도 임금인 선조가 아닌 세자인 광해군과 함께하게 됩니다. 의인왕후는 선조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녀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양아들인 광해군밖에 없었습니다. 광해군이 어릴 때에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만 광해군을 아꼈지만 선조의 총회가 임빈 김씨와 그의 아들 신성군에게만 향하게 되면서 의인왕후와 광해군은 살아남기 위해 정치적으로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의인왕후는 임진왜란 중 열악한 피난생활 등으로 결혁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의인왕후는 전쟁이 끝나고도 바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선조는 중전의 황궁을 촉구하는 상소가 있고서야 의인왕후를 궁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의인왕후는 병든 몸을 이끌고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궁으로 돌아오고 병서의 차도가 있는 듯했지만 이내 병서가 악화되어 1600년 선조 33년에 승하하게 됩니다. 의인왕후가 승하하게 되고 선조는 19살에 임목왕후 김씨를 세중전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임목왕후가 적정자인 영창대군을 나오면서 광해군의 세자자리가 위협받게 되고 새로운 불씨를 남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와돈역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